대구 파괴사 성전함 조시를 지낸 철웅스님의 유지를 이어가고 있는 신광철웅문도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신광철웅문도회 회장이자 팔공산 아미사 주지 덕현스님은 조계종립 능인중고등학교를 찾아 중학생 6명, 고등학생 6명 등 12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6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1년 입적한 영담당 신광철웅선사의 원흉화합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신광철웅문도회는 지난 2017년부터 종립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